오늘 사람 엄청 많잖아? 아 이거 한참 기다려야겠는걸? 제 의자가 너무 많아 아가 아빠랑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까? 7번 환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나는 32번인데 아 언제 되지? 어 여보세요? 어 바비 나 병원에 잘 놓쳐야겠어 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어 알았어 아기? 어 아기는 내 옆에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음 알았어 나중에 봐 어? 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어디 간거야? 어 어떡하지 도대체 어딜 간거야 큰일났네 아가 아가 여긴 없는데 여깄나? 아 어떡하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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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아어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누가 산성흡기를 빼놓은 거야? 큰일 날 뻔 했잖아. 자, 그럼 치료 시작할게요. 네. 아, 누구야? 누가 물건가? 아, 내 머리. 아, 누구야? 아, 우리 아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혹시 여기 밑에 숨어있나? 없는데? 혹시 여기? 아니야, 여기도 없어. 아, 이불 속에? 아, 여기도 아닌데? 아가, 우리 아가. 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아기를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어디서 거짓말을? 아니, 형은 그레인 발이야. 이뻐! 아, 내가 얼굴 아프다. 아, 네 얼굴 아프다. 으아... 아, 그레인 발을 나고 까anci. 아, 아들 위로. 아, 아들 위로 뱃' 자자 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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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 아 자 자! 허어! 허어! 아가! 아 자! 아 자! 아 자 자 자! 위험해! 아이잉아! 아아... 살았다... 우리 아기... 괜찮아? 머리야? 아차차차차 아... 머리 아파... 우리 아기 다친 데는 없지? 아빠한테 벤디도 붙여주고 고마워 지금 화났다구 너 뭐야? 밀어버릴거야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해 토미는 어디갔어? 아무리 찾아봐도 토미가 안보여요 토미가 안보인다고? 아 머리가 바빌 나왔어 아니 바빌 바빌 무슨일이야 내가 안그랬어요 토미 우리집에선 거짓말은 절대 안된다 엄마다 꽃 사세요 꽃 좀 사주세요 바빌